한글자막 by 한효정 초대교회의 신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상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그 신앙은 66권 성경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도 참으로 모범된 믿음의 시간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그 상황을 보면 때로는 황제들의 여러가지 정책에 의해서 인간 초태라는 만행의 재물이 또 되기도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사회에서 따돌림당하는 이런 참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과 성령께서 그 시대의 신앙이야말로 가장 순수했고 가장 완전했고 가장 온전한 신앙의 시대였다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자의 밥이 되어서 로마 원형극장의 많은 그 로마인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황제들은 로마 시민들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그런 자리들을 자주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런 내용 가운데 희생제물이 되었지만 항상 그들은 그러한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조금 더 비굴하거나 어려움을 벗어나려고 하는 소위 말하는 다른 어떤 장길을 서지 않았습니다 우직하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그대로 표현했고 신앙을 그대로 표현했죠 그들이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냐 하면 이 땅의 삶은 순간이고 하늘의 삶은 영원하다는 이 사실을 늘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도 잠깐이고 또 고통도 잠깐이고 조롱받는 일도 잠깐이고 다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그렸던 삶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서 그들이 그런 어떤 삶 속에서도 그까지 지키려고 했던 신앙 속에는 이 6월절이라는 진리도 함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스 11장 다 같이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스 11장 33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스 11장 33절입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구차스러운 태도와 구차스러운 어떤 변명으로서 그 순간과 상황을 모면하려고 애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36절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키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란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물론 다른 시대의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내용도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만 초대교의 상황 속에 희롱과 채찍질, 결박과 옥에 갇히는 일 이들이 이런 상황 속에 끝까지 지켰던 진리 가운데 하나가 바로 6월절이었습니다 이 6월절을 이들은 왜 지켜가려고 노력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엽기서 우리 36장 다 같이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엽기 36장 24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36장 24절의 말씀 보시면 너는 하나님의 하신 일 찬송하기를 잊지 말지어다 인생이 그 일을 노래하였나니라 그 일을 모든 사람이 우르르 보나니 먼데서도 보나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신 그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찬송하라 하꼬였습니다 그 속에는 찬송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11장 23절의 말씀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은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주거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하꼬였습니다 초대교의 사도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이와 같은 편지서를 기록하게 될 당시에는 고린도라는 이 지역은 지금의 이제 그 그리스 지역 가까운 그 코린트라고 하는 유럽 나라였습니다 그 지방에 있는 성도들에게 유월절이라는 이 새 은약 진리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계속 알리고 전해져야 되는 진리다는 이 사실을 사도바울은 힘주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많은 일 중에 이 새 은약을 세우시고 유월절을 우리 인류인생들에게 주신 이 일은 욕기서 36장의 말씀과 같이 너희는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찬송하는 것을 잊지 말라 하꼬였습니다 굉장히 참 중요한 일이죠 그러니 초대교의 성도들은 이런 모든 어떤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을 육비아로 새기고 그들이 신앙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이와도 굴하지 아니하고 그 가지 이 믿음을 지켜나갔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을 외면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고 그리스도를 신앙하고 있습니다 앞에 사자를 두고 위협해도 칼을 두고 위협해도 생명을 빼앗기는 순교의 어떤 현장 속에서도 처음도 굴함이 없이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그 진리의 도를 초대교의 성도들이 준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초대교의 그 상황을 요한계시록의 일곱 교회의 에베소 교회로 표현을 했습니다 에베소라는 뜻은 제일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가장 최고의 신앙을 가진 그들이었다라는 이와 같은 뜻에서 제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최고라는 의미를 초대교의 성도들의 그 믿음의 행적 속에서 남겨두었던 것이죠 초대교의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신 이 6월절을 지키는 일이 굉장히 참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도 두드러진 부분이었습니다 이 6월절 세원약의 진리를 없애기 위해서 AD 155년, AD 197년, AD 325년 이 세 차례에 걸쳐서 종교회의를 이제 개최하게 됩니다 AD 155년에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나뉘어서 말이죠 같은 예수님을 믿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동방교회의 생각과 서방교회의 생각이 확연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동방교회의 신앙은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에는 날짜가 됐든 무엇이 됐든 하나도 그건 변질되거나 바꿀 수가 없다라는 원칙을 항상 갖게 되었고 서방교회는 로마에서 믿었던 태양신, 그 미트라 종교에 대한 영향을 즉 간접적으로 받다가 보니까 일요일 제도도 받아들이게 되고 크리스마스 제도도 받아들이게 되고 로마에서 행하는 이와 같은 그 내용들을 하나씩 둘씩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교회의가 벌어졌을 때 로마의 감독들이 나중에 교황이라는 제도로 바뀌게 되죠 로마의 교황들이 그런 주장들을 자꾸 하게 됩니다 AD 155년에 처음 파스카 논쟁이라고 해서 파스카라는 의미는 헬라우로 6월절을 뜻하고 있는데 이걸 오늘날 기독교에서는 부활절 논쟁이라 바꿔놨습니다 부활절이라는 의미는 0.001%도 포함되어 있지 않는 단어입니다 6월절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 파스카 논쟁이 AD 155년에 발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고 또 제자들을 통해서 다 가르침을 받았던 그런 내용인데 1.1액이라도 날짜든 의식이든 우리가 조금 더 바꿀 수가 없다 라고 하는 주장을 동반교에서는 계속 했죠 그래서 서로가 이제 자기의 어떤 주장과 의견을 설복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1차 논쟁은 그렇게 허지부지하게 이제 끝이 났습니다 AD 197년에 2차 파스카 논쟁이 또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때도 역시 6월절이라는 이 문제가 굉장히 참 중요한 진리이기 때문에 안건에 주제가 되어서 통반교회와 서방교회 또 견해차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통반교회는 여전히 날짜나 예배의식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는 양보할 수 없다 이건 변질되어서도 안 되고 바뀌어질 수 없단 말이죠 이런 어떤 상황들이 AD 325년까지 계속 이어져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1차 논쟁, 2차 논쟁은 서로 상대를 설복할 수 없기 때문에 위아무야 희미해져 버렸던 6월절 논쟁입니다 6월절 논쟁을 지금 기독교 역사에서는 부활절 논쟁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바꿔서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파스카라는 뜻은 절대 부활절이라는 의미는 0.001%도 없다는 것 우리 시원의 가족들은 꼭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AD 325년에 콘스탄틴 황제의 주제 하에 동반교회, 서방교회가 모여서 결국 정월 14일이라는 미산월 14일에 지켰던 6월절 제도가 없어지게 되고 춘분 후 첫 만을 든 일요일 날 이걸 지키자 라고 해서 그걸 오늘날 부활절이라는 명칭으로 6월절은 자연스럽게 없어지면서 부활절이 부각되고 대두되는 상황에서 오늘날까지 지금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하늘 죄인들을 살리시려 당신의 살과 피를 다 내주시고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호난을 당하시면서 만들어 놓으신 이 진리인데 사람이 조금이라도 가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절대적인 어떤 정신을 가졌습니다 그들이 로마의 미트라 종교와 조금만 야합이 됐더라고 한다면 훨씬 육신의 어떤 고난은 덜 받았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길을 원치 않았습니다 이 땅의 일은 모든 것이 다 순간이고 잠깐이다 그러나 잠깐의 고통이 지나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의 영생의 멸류관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 믿음이 그들을 가지 타협하지 않냐고 유월절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한 내용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AD 325년 경에 와서 황제의 직권과 명령에 의해서 나라에서 국법으로 법령으로 그렇게 니산을 14일에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도록 최종적으로 이제 그렇게 결정이 되고 하나님을 믿었던 그런 사람들은 국가의 어떤 권력기관이 미치지 않는 광야나 산중 또 사막 같은 그런데 숨어서 예배하는 신앙으로 이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여러 세대가 지나면서 위야무야 없어져버렸던 이 세언약의 유월절을 그리스도 안상훈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했던 그런 모든 진리를 전부 복구시켜 주시고 안식일부터 유월절부터 또 침례부터 또 초대교회의 세언약의 3차 7개절기가 온전히 복구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오늘날 우리에게 이 생명의 진리를 되찾아 주시게 된 것입니다 욕기서 36장 24절에 하나님 하신 일을 찬송하기를 너희가 잊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은 누구도 변경시킬 수 없고 누구도 변질시킬 수 없다는 것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은혜로운 믿음이었다는 사실을 오늘날 우리가 다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에 대해서도 오시는 그날까지도 이것은 계속 지켜지고 전파되어야 될 내용이라는 사실을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언급했고요 또 고린도전서 10장 한 말씀을 더 찾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말씀 보시면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축복의 자는 6월절 포도주산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여기 아니며 하는 게 부정하는 아니다라는 뜻이 아니라 반드시 이제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고 6월절에 그 포도주산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다 쉽게 표현하면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17절의 말씀 보시면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하꼬였습니다 육신을 따라난 이스라엘을 보라 재물을 먹는 자들이 재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겠느냐 하꼬였습니다 반드시 6월절 떡과 6월절 포도주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야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의 자격을 얻을 수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더불어서 한 몸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진리가 바로 6월절이었다는 사실을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처럼 밝혀주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자기의 어떤 생각대로 자기의 어떤 뜻을 가지고 설명한 것이 아니라 성경 66권은 전부 하나님께 받아서 선지자들이 기록한 말씀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셨는가 마태복음 26장에서 6월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런 어떤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결단코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에서 1.1액이라도 더하거나 뺄 수 없다는 그 믿음을 간직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대 6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가라사대 성하나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예수의 시기신대로 하여 6월절을 예비하더라 하꼬했습니다 6월절을 준비하고 난 이후에 6월절 잡수시는 장면을 26절에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심에 가로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6월절 떡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바로 내 몸이라고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27절의 말씀 보시면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6월절에 포도주가 담겨있는 잔입니다 저희에게 주심에 가로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6월절의 그 포도주는 죄의 삶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은약의 피니라 하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약해 놓으신 그리스도의 보힐에 피가 담겨있는 진리가 바로 6월절 진리였기 때문에 이 6월절은 결단코 날짜도 예배의식도 바뀌거나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것이 이제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그 신앙의 근본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당해 오시는 그날까지 이대로 전해지고 이대로 지켜져야 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또 24절 25절 26절 계속 강조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있으면서 6월절에 대해서 주목하지 아니하고 6월절은 뭐 그냥 율법 중에 한 부분인데 이미 그건 사라진 것 아니냐 이런 이제 그 주장을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안 지키고 있으니까 합리화를 시킬 만한 내용이 필요했던 것이죠 이래서 이제 6월절이 모세시대 어떤 법이지 그리스도께서는 필요하다고 얘기하지 않았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전부 세원약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세원약 시대의 사람들은 6월절을 안 지켰는가 좀 전에 우리 고린도전서 11장의 내용의 말씀을 보니까 이방 사람인 그 고린도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유럽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이것은 주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반드시 이렇게 지켜져야 될 일이라고 이건 내가 죽게 받은 것인데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한단 말이에요 그럼 사도바울이 그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었습니다 절대 이것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주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전하고 지켜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그럼 오늘날 6월절을 지키지 않고 6월절에 대한 내용을 모세율법이다 또 아니면 그건 율법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십자가로 폐지됐다 등등을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의 변명에 대해서 히브리스 10장 26절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스 10장 26절에 말씀 보시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피한 자도 두세 정인을 인하여 불상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은약의 피 아까 마태복음 26장에서 무엇을 은약의 피라고 했습니까? 6월절 그 포도주를 가르쳐서 이자는 많은 사람의 죄삼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은약의 피라고 했습니다 그 은약의 피를 어떻게 해요? 부정한 것으로 이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요하겠느냐 너희는 꼭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살리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이처럼 은혜의 어떤 역사 속에서 이루어주신 내용인데 참으로 힘겹게 말이죠 이 땅의 목숨까지 다 버려가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기까지 주신 이 은약의 피를 부정하게 여긴다는 것 이건 당연히 형벌 받아야 마땅하단 말이에요 그걸 너희는 꼭 생각하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고 각자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들이 다 있겠습니다만 2000년 전이나 오늘날 이 시대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일러주신 이 세은약의 6월절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도 내던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켜왔던 6월절 세은약의 진리를 이 시대에 있어서 정말 14일은 저녁은 6월절이니까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 귀중한 세은약의 피로서 세워주신 이 6월절을 부정한 것으로 얘기는 세상 교회의 어떤 기준에 따라갈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대로 하나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6월절 세은약의 진리는 결단코 소홀히 여겨져서는 안 될 진리라는 것 꼭 명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29절에 다시 보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은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얘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에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요하겠냐 너희는 혹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들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라고 하셨습니다 욕되게 하는 자들의 당연히 형벌 받을 일이 얼마나 더 중요하겠는지 한번 생각해보라 하나님 심판의 때가 도래하게 된다면 그들이 가장 먼저 자신들의 어떤 잘못이 무엇이었는가를 반드시 알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6월절 세은약의 피를 통해서 우리 인류인생들에게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시게 되는지 우리 예레미야 선지야의 예언 한 가지를 더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열어봅시다 예레미야 31장 31절의 말씀 보시면 나 여와가 말하노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세은약을 세우리라 6월절은 누가복음 22장 20절에는 세은약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럼 이 세은약 6월절이 갖는 그 뜻을 33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나 여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운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여기서 선포하신 법은 세은약의 법이죠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것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뿐 아니라 하나님도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너무 명확하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셨고 진실로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인가를 분명히 여기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겠다고 하셨고 그 법을 갖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은 내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알려주시고 선포하신 장면입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굳게 굳게 또다시 한 번 더 언약하시고 세워주신 6월절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6월절 진리는 물론 이 땅에 살아가는 과정에서 재앙도 면하겠습니다만 지옥과는 영적 재앙이 사실은 더 큰 재앙입니다 그 재앙에서부터 6월절은 우리를 구속해 주신 구속의 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어떤 보정이 되어 주시는 진리라는 사실은 초대교회의 성도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들도 마음 가운데 더 확고히 해서 주위에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6월절을 알려주시고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진리를 버리지 않으려고 자기의 목숨까지 다 버렸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그 사연들도 다시 한 번 알려주시고 오늘날 이 시대에 6월절을 지키지 않게 하는 사람들은 언약의 피를 어떻게 한다고요? 부정한 것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형벌하신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가졌던 기본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은 오늘날 우리들까지 고스란히 전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이 6월절 새 언약의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는 것과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바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고 어머니라 부를 수 있는 자격까지 얻게 되었다는 이 점을 오늘 다시 한 번 생각하면서 6월절과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마음육비에 깊이 아로 새기시고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 속에서도 6월절은 절대 홀대당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6월절날 만큼은 여러분들도 미리 좀 준비를 해서 그 직장 가시는 분들은 직장에 또 미리 양해를 좀 구하시고 다른 사정이 있는 분들도 그날 만큼은 좀 다른 날로 앞당기든지 아니면 뒤로 좀 물리든지 해서라도 6월절날 만큼은 오직 우리 위해서 이런 구속의 어떤 대역사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희생도 기억하고 우리 향한 사랑도 다시 한 번 되돌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날로 미리 또 준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은혜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